이렇게 사서 고생을 하는지 모르겠는데요.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밥을 먹으러 왔습니다. 물차가 지나가고 있네요. 이렇게 먹는 저도 웃기되는 걸 좀 감안해 주시고요. 진짜 맛있어요. 구독자 1,000명 너무 감사합니다. 고개 숙여서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다시 한 번 진짜 감사드릴게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다가도 감사합니다. 열심히 살겠습니다. 날씨도 좋은데 보이세요 여러분? 멋진 형님이 오셨나요? 밥을 먹겠습니다. 밥 먹으려고요. 형님 카메라가 저기 있으니까 좀 붙여주세요. 여러분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보이세요? 여기 위에 와가지고 자연을 느끼면서 지금 검침을 먹어보겠습니다. 좋네요 여러분. 닦아야 돼요 여러분. 보이세요? 라면 국물이 엄청 많이 흘렀어요 여러분. 여러분 보세요. 라면이 이거 올라와서 먹으려고 준비하다가 라면 국물도 지금 보세요. 라면 국물 다 흘리고 라면이 다 쪼그러들었어요. 먹고 살기 힘드네요 진짜. 그래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배경이 별로 좀 그르네요. 저쪽에서 찍어야 되나? 이거를 이따가 놓고 찍어야 되겠어요. 오케이. 한이 보이게. 오 훨씬 좋네요 여러분. 밥을 먹겠습니다. 이게 국물이 이게 깨끗하니까 이거 국물 다시 넣어서 먹어야 될 것 같아요. 국물이 너무 없어요 이거 지금. 다 말라 비틀어져가지고 다시 국물을 넣겠습니다 여러분. 국물 다시 넣었어요 아. 봄의 기운을 끼면서 밤을 먹겠습니다. 도시락을 까서. 국물이 안으로 다 들어가 버렸네. 난장판이에요 지금 국물이랑 이거 지금 다. 아 나 진짜. 진짜 못해 먹겠네 이거 진짜. 먹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먹는 저도 웃겨요. 이렇게 먹는 저도 웃기되는 거를 좀 감안해 주시고요. 진짜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요 덤프 제가 5년 했지만 이게 타비에 올라가서 밥 먹는 건 처음입니다 스팸 있습니다 스팸 야외에서 밥을 먹으니까요 되게 좋아요 평온하네요 공기가 되게 신선한데요 좌우를 멀리 쫙 이렇게 보여가지고 참 맛있어요 날씨도 좋고 꿀맛이네요 꿀맛 바람이 너무 불어요 근데 어떻게 구독자가 천명이 넘었죠 전 진짜 신기해요 진짜 뭐 어떻게 따로 말씀드릴 게 없어요 그냥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구독자 천명 너무 감사합니다 고개 숙여서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진짜 감사드릴게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여기다가도 감사합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그러면 댓글 이런 데 남겨주시면 제가 제가 찍을 수 있는 거면 찍어서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차들이 한두 대씩 오고 있네요 여러분 제가 오고 있어요 일단 보트라고 위해서 밥 먹고 있는 걸 보면 뭐라고 생각해요 미친놈이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예쁘게 봐주세요 여러분 이제 식사를 하고 오네요 밥을 잘 먹었습니다 여러분 맛있네요 이렇게 앉아서 밥 먹으니까 신선이 된 기분이에요 밥 먹고 하늘나라도 올라가야 될 것 같은 그런 기분입니다 여러분도 식사 맛있게 하세요 lineage 랩 해주세요 그럼 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